살로 날까봐 모른 척하는 게 그게 사랑이니? 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 니가 그렇게 원하던 거 내가 해줄게.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자매 아니야. 앞으로 너네 언니 아니라고. 내 생각이 바뀐 이유로 말해줄까? 내가 미아로 보육원 전주연하고 미국까지 가게 된 건 아홉 살이나 됐는데도 부모도 집도 몰랐기 때문이야. 그게 다 트럭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이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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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사를 알겠습니다. 어서. 트럭 사고가 난 건 대구 군방이었어. 서울에 살았던 내가 왜 대구에서 사고가 났을까? 트럭이 나를 싣고 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트럭을 세우지 않았던 언니 때문이었지. 내가 그렇게 언니를 불렀는데도 너는 외면했어. 오늘처럼. 엄마가 차에 치여 쓰러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뒷걸음질 치다 오늘 너처럼 다른 사람들이 널 본 모습 알게 되길 그렇게 드럽니? 네가 뭘 알아? 나 이제 너 용서해.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네가 이리 왔느냐? 한 번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넌 어떠니 행복해 말 보이는 사람들 나만 혼자 외로이 남은 것만 같아서 아닌 척해봐도 네 생각이 난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